아니, 그런데 중국에서 차연 씨가 이제 그 드라마로 데이트를 치고 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랬을 텐데 연애는 어떻게 한 거예요? 연애는 다 하죠. 다 하는데 이게. 아니, 질문다운 질문을 하죠. 중국은 연애하기가 참 좋습니다. 왜냐하면 100% 사전 제작이에요, 중국에는. 그리고 모든 드라마도 다 한 도시에서 촬영을 다 해요. 그러니까 무조건 다 숙소에서 생활을 해요. 그러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한 100일을 계속 이렇게. 그러니까 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아니, 그런데 그러면 그 뒤는 사귀고 나서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나요? 그다음에는 저희 효광 씨가 많이 애썼죠. 매일 비행기 타고 저한테 날라왔었어요. 비행기 타고. 저는 또 술 먹고 보고 싶다고 하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날 보면 문똑똑 두들기고 여기 언제 왔어? 새벽 비행기 끊어서 오고. 이렇게 만났어요. 열정적이셨네. 그 프로포즈할 때 추자연 씨가 무릎을 꿇고. 나랑 결혼해 줄래?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벤트를 할 생각을 했어요? 일단은 저는 저희 남편한테 한 이벤트 같은 걸 해줘 본 적이 없는데 항상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효광 씨한테 챙김 받고 맨날 이벤트 같은 걸 해줘 본 적이 없는데 항상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모르잖아요. 이렇게 받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살다가 결혼식을 했으니까. 그래서 너무 받기만 했던 게 고마워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실 약간 좀 재미있게 하고 싶었던 게 다음 생에도 이 효광 씨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정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약간 좀 재미있게 해야겠다. 그래서 되게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반지를 내밀면 그게 약간 재미있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저희 효광 씨한테 쓴 편지를 손편지를 제가 읽는데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까지 눈물 날지는 몰라서. 사랑을 받아서. 여자분이 다시 태어나도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런 말은 정말 드문 말이에요. 그런데 그 말 했잖아요. 네, 네, 네.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?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?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외국에서 외롭게 오롯이 일만 할 수밖에 없었던 내게 너는 지금의 나를 잊게 해준 사람이야. 우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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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잊게 해준 사람이야. 주친 감사합니다 내가 외롭지 않게 늘 웃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다 나. 아, 오랜만에. 오랜만에 우리 효광 씨 얘기하니까. 그렇죠, 보고 싶고 또. 보고 싶네. 다시 만나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. 그래서 이 질문은 똑같이 우리 작가분들이 어머님들한테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들이 그 질문은 빼다오. 제발 그 질문만 하지 말았다고 해서. 지금 아버님과 다시. 안 만나요.